안녕하세요. 카톡에서 오픈 채팅방의 설정 오픈 채팅방에서. 그래서 좋지 않은 회원을 내보내고 다시 내보낸 회원을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부방장을 설정하고 부방장의 권한에 대한 강좌 등 오픈 채팅방에 대한 강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터치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제 경우에는 여기에 일반 채팅방과 위에 상단에 보세요. 일반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을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여기 설정에 있죠? 설정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들어가면 여기 전체 설정 있죠? 전체 설정 여기에서 이리로 가서 실험실로 갑니다. 이게 실험실 있죠? 실험실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에 오픈 채팅목록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하세요.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제가 운영하는 행복포럼이란 오픈 채팅방에 가서 회원을 추방하고 추방한 회원을 다시 복구하는 방법,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 이분을 제가 추방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툭 투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내보내기가 있죠? 내보내기. 내보내기 이걸 터치하면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내보내를 툭 투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내보내기가 있고 내보내고 또 이 사람의 잘못된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신고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신고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신고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상대방을 내보내고 이 오픈 채팅방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은 내보내면 더 이상 채팅방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보내기가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혹은 내보내는 다른 방법은 저 위에 이 점 3선 있죠? 이걸 터치해서 그런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게 명단이 쭉 나와요. 이 명단에서 내보내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을 내보내시면 터치랍니다. 터치랍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단에 보세요. 내보내기가 있죠? 이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여기에 내보내기가 뜹니다. 이렇게 해원 명단에서 내보내기 할 사람의 명단을 찾아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기는 톡 채팅방에서도 할 수 있고 다음에 해원 명단에서도 그 사람을 해원을 검색해서 찾아서 터치해서 내보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보낸 회원을 다시 또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와도 좋다, 참가해도 좋다고 이렇게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제하려면 위 상단에 여기 3선 있죠? 적대기 3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3선을 터치합니다. 일단 해서 다음에 여기 3선을 터치하면 해원 명단이 나오고 여기 절 위에 3선이 나오죠. 3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픈 채팅방 설정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채팅방 이름과 채팅방 이름과 화면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면 오픈 채팅방 설정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 설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방장이니까 채팅방 이름이라든가 채팅방 속에 이거 해시태그 넣을 수 있고 커브 이미지 설정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채팅방 타입은 그룹 채팅방이다. 1대1로 하는 거다. 이런 것은 사전에 만들 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톡 프로필만 허용한다. 이렇게 카카오톡의 프로필 자기가 자신이 각 회원이 설정한 거 있죠. 그것만 허용할 것인지 또 다른 것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는 채팅방 만들 때 이것이 검색이 됩니다. 다음에 검색 허용 체크되어 있고요. 최대 회원 1,500명 그 다음에 참여 코드라는 게 있죠. 이거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가지고 참여 코드에 터치해 볼게요. 비밀 참여 코드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여기에 뭐 1,2,3,4라든지 이렇게 숫자를 넣어요. 그렇게 해가 그걸 알아야만 이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자유소연께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보내기 해제 이겁니다. 아까 사람들 내보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내보낸 사람의 명단이 여기에 쫙 뜹니다. 이거 터치해 볼게요.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명단이 쭉 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아까 내보낸 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면 내보내기 한 회원의 명단을 찾는 것이 사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년, 디근디얼 그리고 ABCD 이런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검색창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식으로 쭉 찾아서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찾아보세요. 그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을 아까 내보냈죠. 이 사람을 여기에 해제라고 있죠. 이 해제를 터치합니다. 해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뭐 확인 같은 그런 절차도 없이 바로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제일 위에 보세요. 방장 혹은 부방장이 내보낸 대화 상대입니다. 채팅방에서 사용된 프로필 사진 및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멤버는 내보내기 해제가 불가하여 리스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가 아까 내보낼 때 신고도 같이 하면서 내보낸 것은 여기에 명단이 뜨지 않고 다음에 해제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제를 여기 각종 각 명단에 있는 이런 해제를 누르면 해당되는 사람이 쭉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뒤로 갑니다. 그리고 부방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행복포럼 오픈 채팅방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부방장을 아까 이 사람을 수방했다가 다시 해제했잖아요. 자 이 사람을 부방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방장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아까 내보내기가 하단에 있었죠. 하단에 있었는데 저 위에 상단에 보세요. 이 왕관 같은 게 있죠. 왕관 왕관에 보면 흰색과 색깔이 없어요. 이 왕관을 터치하면 부방장이 지정됩니다. 부방장 지정 있죠. 이게 부방장으로 지정할까요. 그러면 이 부방장은 참여자를 거기에 들어온 회원을 내보내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부방장도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모든 회원의 다 모임이 방해된다거나 과도한 주장을 하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부방장도 내보내고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방장과 똑같은 권한을 가죠.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면 부방장이 됩니다. 확인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왕관을 보세요. 왕관의 색깔이 달라졌죠. 이렇게 부방장은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방장이 설정이 되면 제갈기론은 부방장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카톡에서 가지 않더라고요. 본인에게 방장이 직접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방장은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어요. 여러 명을 부방장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방장을 너무 많이 설정을 하면 그 부방장이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 오픈 채팅방에서의 회원을 내보내고 내보낸 회원을 다시 해제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가 부방장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